이번엔 불알 버그판으로 돌아왔구요 어... 이거는 캐릭터랑 다 있고 스타파워도 다 있고 스킨도 다 있는데요 신기하게 스타파워도 3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 스타파워도 만들었네요 일단 스파이크로 한번 해보겠구요 이것도 스파이크가 마찬가지로 스타파워도 3개가 있는데 그냥 원래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볼 스파이크가 붙이면 됩니다 사기거든요 네 스파이크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이크를 한번 해보니까 스파이크를... 쟤 뭐하냐? 또 빼면 어? 사라지는 거 뭡니까? 스파이크 원래 이렇게 센가? 처음 써봤어요 저도 저기 스파이크가 있네요 어? 뭐... 뚝빼기 히... 한번 감시... 진짜 한번 감시... 진짜 한번 감시... 진짜 한번 감시... 몰랐는데... 일단 못했을 때부터 그냥 가리겨버리게... 와... 이거지... 아니... 데미지 이거 사기 아닙니까? 와... 너프... 야... 한번도 안먹었나? 너프 먹어야 되는 솔직히 이게... 데미지야? 그냥... 작살납니다. 아주... 불이랑 붙어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상태로는... 게다가 파워키볼 7개라고 해서 한방 데미지 한 7천? 다 맞으면... 그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럴수는... 어스키 카피탈이 잘... 도져버릴게요... 오하... 도져버리... 와... 와... 이거지... 침덩어리 그냥 탁 쏘... 엘프리모 각기 TV 모냐? 봐봐... 이거 왜 이상해요... 트로피 오라는게... 95개나 올라... 그럼... 음.. 저도 에브리모로 한 번.. 이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네요 버즈 일단 스파이크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 빅게임이 떴네요 한 번 스파이크로 아작을 내볼게요 샌디? 이상하네 왜 샌디를 골랐지? 은신하려고 그런가? 그런 멍청한 짓인데 저 스파이크는 뭐야? 이거 버그탄이 원래 이상한가요? 야 샌디 데미지 왜 이렇게 센 것 같아요? 근데 저녁들은 왜 일직품으로 가냐? 멍청하게 되게 멍청하네 오! 아니 두방콧 두방콧 좀 해봤는데요? 좀 빡치는데? 좀 빡치는데? 조금 빡칩니다 딱 몰래 그냥 들어와서 오 잠자는 거 뭔데? 양님 저걸 넣어 피고 여기 여기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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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다시 하나에 천? 미쳤는데? 이상하네 오! 아 스터로 걸었어요 어 5%나 회복되네? 회복이 왜 되지? 원래 인게임에서 되나요? 댓글 좀 달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거 인게임으로 5%나 회복되는지 버거파 말고 진짜 멀리서 견제 좀 해줄게요 근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안돼 이상해 안된다 안돼 샌디야 잠잘 그만자 안돼 한번 엠버로 해볼게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뜨거운 날 빗기임말고 솔로고 나중에 그냥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데미지도 여기까지 계속 맞으면 은근히 세요 중Sure 좀 Davila 저 애들과 spotted 네 아닌가 오오오오오오오오 liksom 아니 잠깐만 be voten Si 영상 책에서는 icians If not I can already ps It won't be I will subscribe I will col 이거 한 잔 먹어서요? 에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쟤 레온 죽여 간다아 또 빼기 세금 내놔 난 이 지역의 공무원이다 세금 내놔 아 무심인거 다 알고요? 그때 쓰고 아앗! 깜짝 안 좋은거 같네요 그러면 어 한번 차라라 한번 다 봐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따봉 타라야 가자 앗 쌍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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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어 누가 타라가 또 그거 썼나 보네 그럼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안녕 쌍쌍 아끼다가 뿅된다 아이 저거 불 아 이거 셀리 안가겨서 불은 탁해네 살어봐 한 번 더 해보겠 아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아 아 아